저거 뭔데 저거야? 우린 하나야! 너무 좋아 저거 안보이는거 보면 살인맞고 아냐? 우리 제자리에서 다 똑같은데서 시작해 야 그럼 우리 뭉쳐가지고 털어버리자 오케이? 오케이 오케이 나 손전둔 있으니까 나만 믿어 제발 열어 왜 한곳에서 모이는거야 형 왜 좋은거 아냐 이거? 나 개나쁜거야 근데 왜 왜 우리 아이템으로 있어? 안좋은건데 어? 이거 전략적으로 쓰는거야 전략적 우리 다 모이잖아 하이하이 하이하이 뭐야 두명밖에 안모여있는데? 야 너무 좋다 엎드려 엎드려 걸어 걸어 날 따라봐 내가 리더야 애들아 걸어 걸어 따라와 따라와 이렇게 발전기까지 간다 오오리 떼깨 병아리 비약비약 강아지 멍멍 조개 멍띠 멍청할아버지 좀 해봐 불씨물은 버려 야 그런데 너 미안한다 야 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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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걸리지않았어 우리 걸리지않았어 지금 심장소리에 지금 어? 아니 괜찮아 괜찮아 못봤어 당당하게 와 괜찮아 괜찮아 여기 다 붙여 다 붙어 야야야야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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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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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좋아 여기 다 야 여기 여기 턴가 안좋아 야 나 깨웠어 나 깨웠어 아니 내가 여기 볼게 오는지 안오는지 볼게 내가 이거 내릴게요 일로 오면 켜요 하나 둘 셋 가자 야야야 이 멍청이들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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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너무했다 이거 진짜 이상 너무하네 어? 쟤 뭐 잘만먹었냐? 이럴거면 도대체 우리 그거 왜 한거냐 어? 어 보고있어 하이 아깝다고 별로 못쓴다고 아 그래? 아 이게 빠구나 왼쪽이 야 쟤 원래 보이지? 어? 원래 보여? 아 전기톱 쏘는 애야? 전기톱 쓰면 거의 일자로 밖에 못달리거든? 옆으로 피하면 돼 어 전기톱으로 많이 오른쪽 왼쪽으로 약간 꺾일 수 있는데 많이 못 꺾어요 대신 엄청 빨라요 보통 이동기로 씁니다 그래서 고수들 말고는 야야야야야 아니 전기톱 아니야 얘 덕구야 야 야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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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구야 덕구 야 괜찮아 안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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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막치져마 진짜 쟤 덕구잖아 덕구 덕 까는 애야 발밑 조심해요 다들 근데 얘 이쪽 좋아하는거 같은데? 일로가자 부처야 아니 나 지금 까마귀 까마귀 앉았어 위에 만약 빨리 안 움직이면 까마귀 따라다닌다 너 지금 따라다니는데?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야 너 그 애한 눈물 버리고 와 그 애한 눈물 버리고 와 그거 어떻게 버려? 플레쉬로 붙이면 되냐? 야 안돼 안돼 허리를 미쳐봐 아니이 야 야 야 빨리 키자 빨리 키자 빨리 키자 시승자가 걸렸다 여기 있어 안돼 야 나 펫까지 왔어 얘들아 제발요 들켰다 오마이거 오마야아 얘들아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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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해라 에이 첼린지 얘들아 첼린지 첼린지 안돼 이 막할놈아 아 빨리 키워 저거 내가 저거 택배 구하러 갈게 야 거기 계단에 더 설치했다 조심해 나갔어요? 나갔어 나갔어 어 빨라 감사합니다 오늘 팝콘 장사가 한창인데 진짜 거주지맨 거기 맨 아래 계단 내가 오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 한명 온다 가고있어 가고있어 내가 너희들이랑 또 발전기를 키면 사람이 아니야 내가 택배만 구하러 간다 어떻게 시작하자 1초마다 그게 터지냐 와아 제발제발제발 제발제발제발 거기 조심해 거기 조심해 여깄어 여깄어 니니니니 뭐야 망했다 꿈과 희망이 없어 애들아 날 버려 나 형 구하러 간다 형 어 형 진짜 진짜 오게 진짜 오게 야 내 등을 고치고 형 같이 구하러 가자 응 그렇구나 내 등을 고치면 구하러가 구하러 구하러 왔어 구하러 야 소용이 없어 이거 그럼 이제 덧있어 조심해 거기 떨어지고 야 손전등이 소용이 없어 프리나 그 손전등 바로 어 거기 바로 바로 하는게 아니라 누가 누가 매달리고 있을 때 쏘는거야 그래 저번에 형기 매달렸을 때 쐈는데 안 떨어지고 눈에 정확히 쐈는데 눈에 길막혀줘 길막혀줘 에잇 내린다 애들아 애들아 아아 쟤 아까 그 건물 안에 있어 이건 진짜 여러분들 이거 노다파티 아닙니까 이거 진짜 답도 없는 사람 다 모아놨어 이거 그냥 대난장판이야 야 나 살았어 나 살았어 복잡하지마 이제부터 내가 이 게임을 집도한다 오케이? 야 내가 죽게 생겼어 이 와중에 발전기 하나 킨 우리한테 아주 칭찬해 야야야야 이거 부천가 이거 누구야 이거 다친 사람 누구야 저저저저 오케오케 부천 내가 왔어 배기의 천사가 왔다구 일로와 부처 부처 내가 널 부했어 내가 널 부했는데 부한거야 부한거야 이거 형기 아니야 형기? 저 안나쳤어 부처 나 갈게 형기 컴오 컴오 화이팅 저 저 살려줘요 전 살았어요 아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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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동룰 바닥 걔 하-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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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- 아 치료도 이거 해야돼? 어이 아파 형이 저거 개못해 형 이거 온 다음에 이거 내려요 장애물 내려 같이 오면 어떡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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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 오른쪽에 오른쪽에 더 없어 더 없어 아이고 들켰다 내려 야 뭐하는거에요 일단 너를 살릴 수 있어 나이스 우린이는 죽지 않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야야야 터트렸다 가로준나 아 한 번 더 남았어 이왕에 없어 나는 으아아아 아 죽는구나 죽었어?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나 그럼 여기로 왜왔냐 도로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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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 찍어 나 간다 나 간다 즐거웠고 기다려 나 길막하러 갈게 ㅋㅋㅋㅋㅋㅋㅋㅋ 난 여기 맵이 처음이야 이 이 장애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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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좋아 효과있었어 효과있었어 오오오 오오오 나이스 나 죽어 야 이를 괴롭힌 저자식을 쳐다봐 따라가니 왜 날 발투 이거 너무 낭비한거 아니야 판자 판자가 너무 낭비한거 같은데 이동을 이게 바로 앞에 있다고 쏘는것 보다 그냥 못오기만 하기에도 충분하더라구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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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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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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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 잘가 프리 너의 끈들기 목소리 이제 갈 때가 될거 같애 아아아 코앞 핀데 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너는 멀다 야 내가 열일하고있어 두려야 너도 시공으로 빨리 빨리 들어가야지 살려줘 시공은 얘들아 귀박 한번만 해주지 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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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딘지 안보여 여기 지금 오 마이 갓 갓 갓 오 치즈 크로스 개그맨 표시 떴을때만 보인다고요? 개그맨은? 날 때릴거면 이 구속에서 때려놔 아 뭐가 보여? 아 나 왜 너가 안보여 붙여붙여 뭐 개구멍 개구멍 떴을때만 개구멍 보여요? 그치그치 아마도? 과연 또한번 살 수 있을것인가 너 너가 안보여 피가 끓여가는게 안보여 안돼 코앞 핀데 안돼 얘들아 살려줘 얘들아 살려줘 살려줘 얘들아 살려줘 간닷 엘리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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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멈춰 정말 가물었어 가빠 오 살았다 오올 야 아 열심히 집중하다가 마지막에 터트려버렸어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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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지저스 아 우리 5천후원 감사합니다 야 애들아 빨리 뒤져 나 개그맨 탈출하니까 빨리 뒤져 빨리 뒤져 뭐야 얼루와봐 얼루와봐 아니 아직 찾진 못했어요 아직 못찾지 않아요 지금은? 그니까 그니까 나는 걸음을 계속 발전기를 켜야지 오오 야 여기있구나 얘들아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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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허 우리 살고 없는데 붙여 수고했다 나 그 길을 죽으면 나있어 고생 많았어 지금 막 노래 나오는거 뭐임 어 너 뚝기고 있다고 오오호 피했어 미치 헤헤헤 헤이 마이 등 플레이트 헬프미 오오 세상에 이슬세 헬피 이슬세 헬피 이슬세 안녕하세요 피부과에서 왔습니다 아유 등에 여드름이 많으시다고요 아 걱정마세요 저희 속지를 이렇게 만져주시면 아유 이렇게 여드름을 짜주시면은 당신의 등도 손실간에 깨끗 깨끗해줄 수 있다고요 여드름이 요쪽에 하나 더있네요 왕건이네요 왕건 야 얘들아 너네 신나니 어허 아이고 야 근데 세번 피했다 세번 가자 가자 내가 부처 살리러 갈게 내가 키고 있을까 부처야 너가 걸리기 전까지 기다린거야 점수를 벌려고 점수에 하이에나같은 놈들 나 부처 안보여 빨간색으로 한번 한번 더 까네 내가 더 깔았어 타이어 많은 부분에 덮담 맞아 타이어 많은 부분 좋아 하성님 너희들의 시점에서 왼쪽에다가 더 깔았다 왼쪽 아 양쪽이다 양쪽 야 빨리 발전기다 켜 그냥 구할 수 있어 아 죽겠는데 야 나 주변에 뭐가 생기는데 만 기다려봐 그거 NTT 아 너모니터 보다가 내려봐 지글린 안녕하세요 내가 간다 야 야 오다 더 빨지마라 부처야 불순배 터지써 불순배 터지써 오우 야 부처 야 빨리 빨리 살려줘 치료 치료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애들아 빨리 비켜 나 죽어 일로와 일로와 아 죽어 애들아 나 치료해줘 빨리 치료해줘 나 메딕이야 애들아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진겹이야 아아아아아아아아 발전기 발전기 어 오 세상에 아잇 비켰다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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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풀이다 내가 갈게 애들아아아아아아 야 발전기 형 키우겠어 와 부처야 야 발전기 어디냐 가는 길에 발전기 있냐 야 심장소리나는데 나도 들어왔어 아 이거 또 켰는데 안켜진게 어딨지 건물 안쪽에 하나 있던데 건물 안쪽에 저는 이미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시공 속으로 빨려들어갔어요 건물 안에요? 응 건물안에 나 너무 아파 무섭지만 가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내가 너의 눈이 되어줄게 여기 누가 수리하고 있는거 같은데 여긴 내 내가 해줄게 왜 여기서 피 피 찢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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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crois 오지고 있어요 오지마아 어구 오지마아 from the S 누르면서 돌리는거에요 형 마우스를 아아 그렇게? 그렇게 하나님 야 나 손질려 잠깐만 에어컨 좀 꺼지면 안되냐? 아 쟤 계속 발전기 뿌셔 야 저거 완전 사기 아니냐 저거? 사기 Thing 쌍 깐 Drogo 오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어 יודע 찢어웨大概 야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미친놈 그나 아 깜짝이야 진짜 아 deck 나 봤어 야 미친놈 Sigma 그거 하지말고 한 명 다시 켜 그거 한 명 다시 켜yer 사람을 푸시기 전에 다시 켜 다시 켜 아 진짜 개깜짝 놀랐잖아 붙여자 할지 잘가 제발 야 그거 바로 바로 아래에 있는데 거기서 그거 하고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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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말아줘 제발 개구멍을 찾죠 개구멍을 찾죠 아아아아아아 다시 이어폰 연결하고 야 내가 너 몇번 살려줬는데 인마 내가 너 세번 살려줬어 어? 발전기들 내가 다 뚫고 개구멍은 프린이가 찼네 잠시만 여러분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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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밑에 사람 있지 않아? 어 나 엄청나? 프린이 아 아냐 아냐 말 들리냐? 예 들려요 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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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스페스 열나 눌러 야 너무한거 아니야? 야 왜? 야 손 나 손 나 손 나 누르지마 누르지마 스페스만 누르지마 스페스만 누르지마 죽어 그냥 죽어 야 이 인성 쓰레긴데 형기야 어떻게 해도 구하고 싶었고 즐거웠고 어쩔 수 없었던거 알지? 아니 내 키보드를 지가 만졌어 어쩔 수 없었던거 알지 나 진짜 너 구하려고 했는데 야 야 여깄다 야 어쩔거든 야 너가 내 옆에 있어서 다행이다 니가 내 옆에서 게이 방송 아니 게임하고 있어서 다행이야 너가 우리집에 있어서 다행이야 진짜 세상에 야 야 이 새끼야 야 야 봐봐 야 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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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빨리 와 앞에 있는 판자 앞에 있는 판자 앞에 있는 판자 야 내 엉덩이 쓸리겠다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어딨어 이러고 잡히면 아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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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얽 아 나 혼자 많아 못 넘었어 얼탱이가 없다 얼탱이가 없어 얼탱이라는게 폭발해버렸어 2396점 얘들아 우리 이제 갬플 가자 갬플 어때 갬플이요? 갬플 좋아요